대한민국의 정원이 또 한 번 크게 열립니다. 생명을 품은 자연에서 내일의 희망이 자라나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심고 도시의 변화를 통해 삶의 표정을 새롭게 가꿔가고 있는 순천 더 큰 미래가 피어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함께 다시 정원을 당신의 품으로 이 캠페인은 이 편한 세상 순천 어반타워와 함께합니다.